1. 유진쌤의 기초 피아노 코드 얘들아 안녕? 오늘도 유진쌤의 기초 피아노 코드 시간 돌아왔어 자 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인데 연습을 꾸준히 하고 따라온 친구들은 문제없이 따라올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연습을 잘 안 했으면 지금쯤 뭔가 헷갈리고 어렵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냥 차근차근 밟아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오늘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자 이 곡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 역시 4가지 E코드 B코드 C샵마이너 코드 A코드 지난 시간에도 새로운 코드가 있었지 F샵마이너 마찬가지로 오늘도 C샵마이너가 나왔어 자 C코드가 도미솔이지 도미솔에서 마이너 하려면 중간에 3음을 반응 내리면 C마이너가 되지 요게 C마이너고 여기서 전부 다 샵을 하면 C샵마이너가 되는 거야 C는 C샵 미플렛은 미 솔은 솔샵 이렇게 그래서 도샵 미 솔샵 이게 C샵마이너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처음부터 E 미 솔샵 C 자 B코드는 블랙키가 두 개나 있지 C 레샵 바샵 이게 B코드지 자 그 다음에 C샵마이너 오늘 배운 거 도샵 미 솔샵 자 좀 어렵게 시작하지 그 다음 A 그 다음 A 라 도샵 미 E B C샵마이너 A 연습하기 전에 각각의 코드 자리 바꾸부터 연습할게 자 E 코드 미 솔샵 C 자 1전위를 하려면 미 를 맨 위로 올리면 되지 그러면 솔샵 C 미 이게 퍼스트 인버전 자 2전위 2전위를 하려면 솔샵을 맨 위로 올리면 되겠지 미 C 솔샵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C를 맨 위로 올리면 미 솔샵 C 기본 위치 루트 포지션이 됐지 자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리면 자 솔샵 C 미 퍼스트 인버전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코드지 B 코드는 C 레샵 파샵 블랙키가 두개나 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미 엄청 어려워 B 레샵 파샵 C 자 여기가 1전위 퍼스트 인버전 자 그 다음에 이 레샵을 맨 위로 올리면 파샵 C 레샵 자 이 자리가 아주 어려워해 학생들이 파샵 C 레샵 이게 B의 2전위 포함이 되는거지 세컨드 인버전 퍼스트 세컨드 루트 퍼스트 다시 루트 세컨드 인버전 퍼스트 인버전 루트 자 그 다음 오늘 처음 배운 C샵 마이너 도샵 미 솔샵 이게 루트 포지션 그 다음에 퍼스트 인버전 하면 미 솔샵 도샵 이 밑에 있는 도샵이 맨 위로 올라가니까 미 솔샵 도샵 자 그 다음에 세컨드 인버전은 이 미가 맨 위로 올라가면 세컨드 인버전이 되는거지 솔샵 도샵 미 이렇게 다시 솔샵을 맨 위로 올리면 도샵 미 솔샵 루트 포지션 자 그 다음 코드가 A 코드지 A 나 도샵 미 자 많이 했지 A는 A 퍼스트 인버전 세컨드 인버전 루트 퍼스트 다시 루트 세컨드 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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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 코드 기본 위치에서 출발해 볼게 자 이 코드에서 가장 가까운 B 코드는 요렇게 되는거지 B의 일전이 퍼스트 인버전 B 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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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B E B 자 B가 퍼스트 인버전이니까 C샵 마이너는 역시 옆으로 당겨주면 되는거지 미 솔샵 포샵 자 이게 C샵 마이너의 퍼스트 인버전 자 C샵 마이너가 요게 기본 위치 요게 퍼스트 인버전 그 다음 A 코드 중간 솔샵을 라 로 바꿔주면 되지 A 자 E B C샵 마이너 A 자 그러면 자리 다 나왔지 자 이제 리듬을 어떻게 할거냐면 자 첫번째는 그냥 이렇게 원 투 트리 포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 옥탑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그냥 리듬을 샌다고 생각하고 원 투 트리 포 그 다음 B 원 투 트리 포 C샵 마이너 원 투 트리 포 A 투 트리 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하나 둘 셋 넷 음 음 음 음 자 그 다음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에이 둘 자 여기서 끊을거야 원 투 이렇게 자 요런거를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곡 중간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날개를 활짝 펴고 할 때는 자 왼손은 그냥 원 투 트리 포 할건데 자 오른손은 잘 봐봐 딴 으 딴 딴 으 딴 이렇게 할거야 자 원 투 트리 포 딴 딴 딴 딴 딴 이거 손 이거 사이에 원 투 앤 프리 포 원 투 앤 프리 포 날개를 알자 펴고 비 짠 딴 시 션 딴 라라라라라라 딴 자 여기까지 자 그럼 노래 부르면서 연주해볼게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꺼야 자 E의 First Inversion 자 이렇게 되겠지 여긴 너무 음이 높으니까 옥탑을 낮출게 이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그냥 E를 여기라고 생각하고 First Inversion 여기서 가장 가까운 B 코드 자 B의 Second Inversion 아까 제일 어려웠던 요거 파샵 C래샵 자 이게 B의 E First Second Inversion이지 자 E B C샵 마이너 역시 옆으로 그냥 이동하면 요렇게 솔샵 도샵 미 자 요거는 요것도 C샵 마이너의 Second Inversion이지 C샵 마이너 First Second E B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자 A는 아주 쉽지 엄지손가락만 라로 바꾸면 A 코드 기본 유치가 됐지 자 여기까지 E B C샵 마이너 A 자 왼손으로 하면 E B C샵 마이너 A 그 다음에 B C샵 마이너 둘 셋 넷 A 다시 E 둘 셋 넷 B C샵 마이너 자 A에서 A에서 둘 E 바 B M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자 이제 이 코드의 이전이 2nd inversion E root position 1st inversion 2nd inversion 자 여기서 시작할게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B는 그냥 B 기본 이치지 그래서 아주 쉽게 E B C 샵 마이나도 역시 기본 이치 이렇게 E B C 샵 마이너 자 A는 이 솔 샵을 라 로만 바꿔주면 도 샵 미 이런 A 코드가 되는거지 E B C 샵 마이너 A E B C 샵 A 다시 한번더 B C 샵 마이너 A B C 샵 마이너 A D 라라라라라라 B C 샵 C 샵 타라라라라라 원 투 날개를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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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온다고 수고 많았네 매일마다 꾸준히 연습하는게 중요하니까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그럼 빠이 1 2 1 1 2 2 2 2